지금 시각은 3월 28일 일요일 9시 입니다 저녁 9시에 현 시각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 지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다테야마는 이즈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본인 아일랜드 그 다음에 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는 일본 대지진의 어떤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안 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카이도 시지나의 후르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구요 근처에 아워머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호카이도 후르카와 아워머리 같은 경우는 아워머리에 로카쇼무라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마리 원전 호카이도의 30년간 방사성 배출을 축소보고 한 곳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행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기 18년도에도 6.7의 대지 강기 나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하고 막 그래서 13명이 실종되고 한 명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도마리 원전이 셧도 안 됐었어요 일본은 원전에 대한 어떠한 꿈이 있다면 글쎄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원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의 의견은 그때 공식적으로 말한 게 단 하나의 발전 수선도 포기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전을 로카쇼무라에 지금 그 재처리 내년부터 이제 다시 재가능되는데 여기 프루토님이 그 핵무기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언제 대지진이 날지 모르는 일본의 지금 상황에서 원전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일본은 꼭 원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을 진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다 만약에 대지진 나면은 지금 캄차카반도 쿠를련 또 지금 그 다음에 일본의 혼슈섬 일본의 유라시아, 필리핀, 북미, 대평양판 이 4개가 일본 한 곳으로 걸쳐있는 매우 전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인데 지진이 날 경우에 유라시아판하고 북미칸에 서로 부딪힐 경우에 혼슈가 두 동강이 나게 되고요 지금 유라시아, 북미,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후지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혀있는 곳이에요 후지산 폭발과 혼슈섬 폭발도 침물도 당연시 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 위험한 국가인데 여기다가 지금 원전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 요나쿠니하고 오늘 요나쿠니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키나와톡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진이 지금 크게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 중국도 생각을 해야죠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중국만 그래요?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키타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서해상에서 만약에 7.0 이상 나면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동해상으로 우리 일본 서해상의 강진이 동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요나쿠니 이런 데는 지금 대만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대만만 피해를 주겠어요? 그거 아니죠 지금 저기 한반도에도 쓰나미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요나쿠니 오늘 난가 오키나와보다 대만에 더 가까워 대만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만과의 직선관이가 110km 정도 뿐이 안 돼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판경계 지역인 대만이 일본의 요나쿠니가 판과 판이 만나면서 충돌을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판과 판길이 충돌을 인해서 많은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대지진이 나면 중국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한반도도 위험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 낮장의 지진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대만이... 타이페이... 대만은 오늘 지진 난 거 맞습니다 오늘 지진 났는데 지금 5.1인가... 대만의 오늘 5시 23분에 5.3의 지진 이란 지역에 5.3이 있었고 여기는 지금 요나쿤니입니다 일본에 4.8 여기 순간적으로 타이페이라고 써있는 곳이 대만이라는 글자가 바로 보이죠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예요 요나쿤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쿤니 나오고 지금 세 번 났어요 재편에서 그다음에 여기 다테야마 이지제도 앞이죠 그다음에 호카외다 시진이 후르카와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 세 번 났어요 오늘 대만에서 지진이 났어요 5.3이 중국에서도 지진이 났고요 방송을 했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계속해 봐죠 지금 지금 하와이자 여기는 하와이 2.5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슨 안드레아스 계속 지금 치고 4.2 굉장히 강제 미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억을 해요 오클라허마 지금 계속 지금 위험하죠 안타까운 상황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미국 지금 캄차카 반도하고 지금 알래스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루산열도 계속 지금 나잖아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4.5 3.2 계속 지금 나죠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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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예요 이게 6개죠 쿠라허드까지 치고 다니면서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심각해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4.4 아 안타까워요 지금 지금 일부의 주장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많이 지진하고 있다 뭐 뭐 사꾸라지마 항상 난다 뭐 우리 보고 뭐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북한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뭐 항상 불안하냐 뭐 똑같아 우리 맨날 지진 난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렇게 주장 얘기하면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의 대지진이 곧 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루 4.8 칠레 3.5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답답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4.5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마 이 포리토리 그거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마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알래스카의 알래스카의 지금 오늘 계속된 지진에 의해서 알래스카의 알류산열도가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알류산열도에서 이렇게 지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샌안드레스 단층 미국의 샌안드레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연인 세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알래스카의 알류산열도의 어떠한 지진의 어떤 확산성 그리고 그 미주대륙의 미국 쪽에 그 샌안드레스 단층의 활발한 어떠한 지진의 활동 그 다음에 일본의 세 번의 지진 그 다음에 대만의 5.3의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2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